저희 멤버들 중에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멤버들에게 유명했는데 그런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과 더욱더 많은 걸 공유하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만약 크게 그런 요리가 부를 favor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